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 키워드 시간입니다. 김 빅토리아노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근 계속 늘어나고 있는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 많을 겁니다. 제가 나올 때마다 말하는 건데요. 바로 가계부채입니다. 다른 대출들은 조금 줄었는데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이 7조원이나 늘어났기 때문에 제가 다시 나왔어요. 5달 연속 증가, 2년 1개월 만에 최대폭, 사상 최대치라고 하니까 이게 어느 정도로 늘고 있는지 감이 좀 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원인으로 주택담보대출을 꼽고 그 제도 개선에 나섰거든요. 무엇이 달라졌는지 제가 오늘 핫 키워드에서 짚어드리겠습니다. 가계대출이 계속해서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이자 부담도 만만치 않은 요즘인데 대체 그 상황이 어떤가요? 일단 돈으로 바로 금액적으로 말씀드려야 와닿을 것 같아요. 가계대출 잔액이요. 무려 1075조 원입니다. 억도 아니고요. 1075조 원입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의 잔액이 827조 8천억 원으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전에 증가했던 신용대출 그리고 마이너스 통장은 1천억 원가량 줄어든 상황이에요. 가계대출 대부분이 지금 주택담보대출 때문에 오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몇 달간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택거래가 다소 살아나면서 호가도 올라가고 또 50년 만기로 진행된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부채를 늘린 이유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데는 정부가 연초에 대출 규제를 하나 둘 풀어줬기 때문이 아닐까요?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집을 구할 때 돈이 좀 부족하면 금리를 낮게 하는 대출 상품을 찾는 게 좀 중요하잖아요. 주택금융공사가 고정금리, 장기 분할 상환 대출로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고 만기는 길다는 장점을 내세운 대출, 특례보금자리론이라는 것을 내놨었고 7개월 동안 35조 원 넘게 공급이 됐습니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좀 높지 않고 비싸지 않은 집을 사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는데 정부는 올해 초에 부동산 시장이 식어간다면서 그 수혜 대상을 확대했죠. 하지만 지난달 가계대출이 은행권에서만 약 7조 원 급증하면서 그 정책을 바꾸겠다고 나선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를 줄이겠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말씀드린 특례보금자리론, 일부 상품의 판매를 중단하고요. 그리고 최근 인기를 끈 시중은행의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도 사실상 없어집니다. 1조 원 넘게 대출이 나갈 정도로 이게 인기였지만 은행권 50년 만기 대출액이 급증하니까 당국이 속도를 조절하라라고 주문을 한 거죠. 여기에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도 27일부터는 아예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6억 원 넘는 주택이나 부부합산 소득이 1억 원 이상이면 이 대출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6억 원 이하 주택과 부부합산 소득이 1억 원 이하인 우대형 상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는데요. 마찬가지로 막히게 되는 건가요? 우대형이니까 좀 우대를 계속 해줘야겠죠. 상관없습니다. 우대형은 내년 1월까지라고 금융당국이 밝혔습니다. 사실 일반형도 내년 1월 말까지 운영하겠다는 원래 계획을 바꾼 거고요. 급작스러운 판매 중단으로 정책 일관성엔 흠집이 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계 빚이 너무 많이 오르기 때문에 이걸 잡겠다는 정부의 고심 끝에 나온 결과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뿐만 아니라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의 대출 한도 계산도 좀 까다로워졌습니다. 조만간 집을 구하려고 계획을 짜고 있는 사람이라면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요. 어떤 점이 달라지게 되는 건가요? 일단 대출 전 기간에 걸쳐서 상환 능력이 입증되기 어렵다면 만기를 40년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 달라졌고요. 또 금리가 더 오른다는 가능성까지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소득뿐 아니라 미래 소득까지 고려해서 대출 한도 만기를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연봉 5천만 원의 직장인의 경우에는 기존에 4억 원 정도까지 대출이 나왔었는데 이 규제를 적용하게 된다면 대출액이 6천만 원 정도 줄어듭니다. 이렇게 하면 실제 가계 대출이 좀 줄어들 수 있을까요? 지난달까지 가계 대출이 5달 연속 늘었거든요. 50년에서 40년으로 만기가 줄면 대출 한도가 줄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부동산 시장이 바로 안정되기 전까지는 가계 부채도 좀 쉽게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게 지금까지의 전문가들의 예측입니다. 네, 급증하는 가계 부채 관리가 최대 과제로 떠올랐는데요. 하반기 집을 구하려고 계획을 짜고 있는 분들이라면 달라진 정부 정책 꼭 체크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키워드 김 빅토리아노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